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농촌에서는 모내기나 박가리 등 힘든 일들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또 어느 한 집에서 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서로 도와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어떤 집에 불이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소방관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점점 도시가 도시화 되어갔죠. 그러면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와 회사가 경쟁을 하고, 제품과 제품이 경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자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야 자기 아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 가운데 개인주의 또 집단주의 이기주의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만 내 가정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배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같이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가 연압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미여兄弟たちが一つになって共に住むことは 何という幸せ何という楽しさであろう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갔고 それは頭の上に注がれた尊い油のようだ それは 아론の資源に流れて その衣の襟にまで流れしたたる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는 그곳에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곳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기주의 사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진정 함께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함께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실상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달라서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고요 상대방의 행동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나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가려고 굽히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부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야단 칠 때 엄마가 몇 마디 하는 것보다 아빠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다 사실 다른 가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며칠 동안 며칠밖에 안 계셨는데 저희 가정을 보니까 다 파악이 되셨나 봐요 몇 년 동안 동안 며칠밖에 안 계셨는데 저희 가정을 보니까 다 파악이 되셨나 봐요 하지만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해줬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좋은 말로 타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런 소리를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신의 뜻이 전해지지 않을 때 속상할 때가 있죠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누군가에게 알려줌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누군가에게 알려줌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적하고 그러나? 에?こんなことまで指摘할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거 가지고 지적하고 너무하는 거 아닌가?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대 여러분 지적하고 잘못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더라도 스스로 알려주기 전에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도 모르고 한 사람은 잘못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실수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더 퇴보되게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잘못을 지적받았다고 억울해하고 섭섭해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으니까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괜찮겠지라고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마귀의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 말에는 형식이 새로운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processors으로 안 되는 것인데 이 마음에는 이미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지적할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람으로 서로 도와가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이기심을 버려야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 잘되고 나만 편하겠다고 하는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되어야 되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와 어떻든 나만 편하고 내 가정만 편한다는 이기주의를 이기심을 버려야지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모든 인생을 살리는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함께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는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왜 미션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받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주시는 미션은 먼저는 나와 내 가정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션을 주셔서 생활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살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돼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미션을 감사함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순정함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용서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을 다했기에 한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마음을 선택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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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축복